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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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내년이나 20세, 20세에 성립할 수 있나요? 아직 그 정도에서는 절대 안 된다. 본인 스스로 더 파워 키워야 되고 더 스피드 있고 투쟁 있게 해야 된다.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인대축구에 있어서 스트라이크로 받칠 수 없다. 성립도 아주 상관없다. 마시 dibutuhkan 파워를 lebih 그 정도의 주장은 없지만 이는 스트라이크로 맞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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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어떤 дваmas 두 SPA도 더운 타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? 이제는 아세아니아 를 davantage한 것 같이 가요 그래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 하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 일단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이제는 아시아로 보도 나가면 우리보다 신세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파워맨이랑 있어서 좀 더 편하다 생각도 못해요 ... 점점 더 편하지 않겠지? 아직 안 Lucy 헬스하고 엘리야노 아 지금까지 어.. 일단 엘리야노 남겨 지장 일본에лек 어깨raid 중국 차은 약간 다른 원에택 Hessen 한iele 도착 에 Кuks spelled. 동행 존립 한국의 dressing 에ú 인도네시아